대한민국 기독교세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는 평양 산정현교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주광조는 중학교 1학년 때 반탁시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고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947년 단신으로 월남하였습니다. 형 주영진 당시 장대형 교회 전도사는 다 평양을 떠나면 누가 아버지의 순교하신 이곳을 지키겠느냐 너는 가거라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다며 북한에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사 부부가 공산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대를 이은 순교 가문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주광조를 홀로 남한으로 보내면서 어머니는 10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소년 주광조에게 남긴 유언이 됩니다.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오의 해는 가장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적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악정고투를 하면 설사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림자가 길게 남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소년의 몸으로 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신은 혼란기 중에 혼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그러나 주광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소년 주광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든든한 기업을 잘 꾸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순교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지 못한 것을 늘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여서 아주 많은 장학금을 내어서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유당이 임종을 맞으며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애기부터 95에 이르는 노 장로님까지. 그런데 기억에 남는 죽음, 정말 감동스러운 죽음은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당황스럽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 후에 곧 돌아가실 뿐인데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냐고 영원히 살 것처럼 노욕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노욕은 버려야지 잘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웅변합니다. 도대체 어떤 죽음을 죽는가, 그것이 아무리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으면 그의 인생은 거짓을 근거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무디 목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 눈앞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이 펼쳐진다. 너무나 황홀하다. 그곳에서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운명하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무디 목사님의 큰아들, 장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였지만 살아생전에는 끝내 그 장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저 죽음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황홀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으로 여기고 저렇게 가셨구나. 기쁘게 가셨구나.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보금 전도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남겨진 그 일들,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발전시켰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사제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음관을 올바로 세운 사람만이 올바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의 인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도니아와 같이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끝나버립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전직 목사, 그 다음에 선배 목사님 저는 3대째 목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담담한데 더 칭얼거리고 더 돌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저는 묻습니다. 도대체 평생 동안 뭘 배운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모르면서 다윗왕은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라면 기골이 장대하고 노는 스케일이 크고 당당한 장군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몸도 튼튼히 하고 마음가짐도 크게 하고 리더십도 키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장부가 되는 길을 다윗이 가르쳐줍니다. 내 하나님 여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다위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우여와 곡절로 점천된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뜻은 있죠.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오 아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아. 홍경 목사님이 운영하는 을샤도 이 아시아에서 나왔고 대장부도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시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경을 넓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다. 아주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구원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즉 그 숱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래서 문제에 갇혀있는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신의 삶을 위촉시키고 올감에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다윗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시와 배추씨를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무시와 배추씨는 보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심어보고 키워본 사람. 즉각 구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그 수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배운 것입니다. 행동과 채움으로 채득한 사람만이 그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주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분을 의지하거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것. 놀고 먹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께 알앱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는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도 주지 않는, 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바로 순종의 능력을 온몸으로 채득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첫 유언은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이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면 내가 대장부가 되고 나의 삶은 지경이 넓어져서 자유롭게 되고 대장부의 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열한계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갈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아수르에게 폐망당하고 남한국 유단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유린당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 말씀의 순종 여부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랜턴 밝힐 수 있는 그 다음에 수많은 일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달랑프레시아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동굴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랜턴 하나 들고 들어간 동굴은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굴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끝이 보이는 동굴, 랜턴 하나만 있어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종말론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요한 게시록을 할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별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절대로 근심하지 말거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힘들고 외롭고 악정고토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리타분한 과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현재의 풍성과 미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에게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의 고수입니다. 원칙 업적보다는, 업적을 내는 것보다는 원칙을 고수해서 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업적을 내도록 합니다. 되돌아 봅니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일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끝도 없이 너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고불변의 절대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위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내 가문을 갖다가 대대손손이 이어지게 하리나 아무리 발보둥 쳐도 끝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망고불변의 절대 원칙을 이렇게 고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할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넓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좁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삶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구원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까? 증오와 복수심은 자유로운 생각을 말살하고 내 삶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 삶을 위축시키는 장애인들을 제거하여서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을 위축시키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좁은 내 생각, 나는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꽉 막혀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철저히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 좁은 생각을 강요합니다. 왜요? 나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니까 옳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에 자신의 가족들을 가둬버립니다. 그 좁은 생각은 넓은 자유와 은혜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완벽주의나 결벽증이나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죄입니다. 왜요? 삶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 철저함에 비례하여서 자신들의 정당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철저함과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강요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가둬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둬도 죄가 되는데 나의 그 알량한 그 좁은 생각을 내 가족들에게 가두는 것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요? 아니면 중간에 짜도 돼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그릇, 금그릇 되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큰 그릇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돈, 성공, 행복, 건강 모두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래서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해지면 교인들은 교회 영업사원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존재는 어떤 당위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대장부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 모든 운행을 담당하시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릅니다. 나의 삶의 영역이 커집니다. 코끼리와 쥐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튼튼한 다리가 쿵쿵 울리고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쥐가 외칩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흔들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목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철저한 정당성을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아무리 정당해도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편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좁은 편견도 죄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편견을 깨는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좁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넓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행동 반경이 넓은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라는 말은 아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자신이 판 우물들은 모두 불레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삭은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동방의 최고 부자 요비 자녀들과 재산들을 몽땅 잃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요분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련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 다윗을 저주하는 시무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왁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자기에게 닥친 불행, 고낸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처사로 받아들인 다윗은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으며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귀하게 여긴 모세나 모든 지위와 학벌과 재산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따른 사도바울 모두 다 진정한 대장부들입니다. 남자만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이스라엘 정탄군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함께하신 것과 그 약속을 믿고 분연하게 일어나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던 드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던 마리아 모두 모두 진정한 대장부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장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 자체와 그분의 가르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들은 진리를 어떤 명제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리란 예수님 자체입니다. 아기만 얻고 가도 숲속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무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기 업고 가면 밤길이 안 무섭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동행, 함께 간다는 그것이 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질병으로부터도, 편견으로부터도 복수와 원수되는 마음, 그러한 뭐든지 노역으로부터, 생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훌륭한 위인과 성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인전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공생의 3년 중 가장 길게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자세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올바로 반응하게 되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구두제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룬 것이라면 3, 4대에 가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병기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되 풍성하게 살고 베풀며 살며 나중에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순간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타위슨 솔로몬에게서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가장 합당한 유언을 남겨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며 베풀며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내 알량한 그 좁은 생각을 강요함으로써 닫은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하며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대장부로서 감화 감명을 주어서 모든 자녀들 자자선선 주 앞에 나와서 만복을 향륙해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